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1년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창의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변함없이 대전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느 때보다도 알찬 성과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이 있었나요? 우리 대전교육은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꿈꾸고 도전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대전형 우수 모델로 만들며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초등 놀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였고 운영 두 달 만에 초등 돌봄교실 대기인원을 전원해소하였습니다. 또 교육부의 2023년 공립온라인학교 신설사업에 선정되었고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신체활동 부족 등 위축되었던 학생들이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학생 주도의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을 대전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하여 활기찬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국 청소년 과학페어 대상, 한국 코드페어 3년 연속 대상, 전국 이중 언어머라기 대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위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4년 연속 대상,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 7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4년 연속 종합 A등급 등 교육과 행정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대전교육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훌륭한 세계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교육감님께서 아이들 진로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보이는 게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어요. 진행 상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진로지도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순조롭게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올해 초 설계 공무를 진행했고 현재 선정안에 대한 기본 설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실시 설계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고 진로 설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 예술, 과학, I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초중고교사 4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진로 설계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내에 전시체험 설계와 제작 설치를 위한 공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이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의 진로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진로교육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대전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이루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전교육가족분들 그리고 CNB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은 학생들이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교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